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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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아 솔직히 전파에 제가 오더로 디테일 잡아줬으면 이겼거든요 난 이제 이미 게임 이긴 걸 알고 있었겠네요 근데 원래 지지치면 오더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상대편에 럭키짱님으로 바뀌었는데 럭키짱님도 원래 옛날에 저희 방 아프리카 시청자인 옛날에 PC 서버 게임 게임 많이 할 때 이렇게 경찰이 빨리 나겠다 원래 옛날에 저 따라가기 많이 하셨던 럭키짱님도 모르겠는데 어! 야 씨 이거 잠깐만 오우! 야 잠깐만 이 분이 럭키짱님이네 야 야 네 죄송합니다 컨트롤하고 좋아 아 집중해 왜 이건 전판에 럭키짱님이 더 잘했기 때문에 요즘 뭐라고 하면은 말 잘 들어야겠네 11시인데 왜 이렇게 정차 빨리 오지? 아우 장성경이 형이 안 되는데 뭐 그래 어쩔 수 있을지 아니 나는 파스트 패스트 벌쳐 한명 9 추석은 남은세서 1성끈씩 링을 약간 숫자대로만 1성끈씩 해두고 링 약간 숫자대로 따라다녀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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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지 말고 3마리니까 3마리만 붙여주시면 좋아요 사실 링 발업이 안되는데 벌어올링 같은건 아니야? 발업이 이제 됐는데 발업이 말도 안되게 늦게 됐거든요 우리편은 다 한명씩 한명씩 썸큰을 해놓으면 링을 안따라가도 되나 본진은 링을 한명씩 마크해야지 미탈도 갔네 미탈은 말이 안되는데 근데 미탈간거는 아예 말이 안되는 느낌이야 메카닉인데 탈까지 간다? 탈이라고 발업이 안된거 같아 펑크를 하나 해놔야돼 펑크를 흔들리잖아 9시 몰팩 아니야? 이러면 몰팩을 했다는건 레이스라는 소리에요 이러면 몰팩을 했다는건 움직임까지 오더해져야 되니까 너무 빡세게 안보여서 남이 틀어줄까 무성링은 9시로 좀 보내주시고 9시 원링 사우더 그렇지 다오 형이 미션을 이런식으로 하면 실력이 금방 늘거 같은데 다오 형이 그러니까 이게 지고 이기는거보다 이렇게 잘하는 방을 많이 하면서 게임하면 확실히 일반 유저들보다 실력이 그냥 버스하는거보다 한 두세 배 빨리 늘 수 밖에 없긴 하거든요 솔직히 원래 다오 형님 맨날 개념 방으로 버스 타잖아요 그것보다 오일이 카페 장점 이리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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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대 메이스가 아니라 팩 팩 팩 오우 좋아 이러면 상대가 드랍씩 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스타포트 아까 레이스 샀고 그 다음 넥스트는 제가 올 때 펄처랑 탱크 드랍 올 것 같은데 드랍이라 했죠? 나는 드랍이 안 통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 오겠나요? 저그한테 가겠죠, 그 다음 드랍 항상 케임을 상대 머릿속에 드랍 10이 지금 다버시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디로 가겠나요? 일로 올 확률이 높아요 상대 머릿속에 들어가죠 드랍이 아니라 이거 셀프할 것 같은데 에이상은 여기거든요 공동 여기있어 아, 아, 공로 틀렸네요 한 번으로 나왔네 어떻게 다 맞춰 인정? 다 맞춤이 신이지 뭐 다 맞춤이 신이지 뭐 다 버시 보내줘 아, 스파이오 왜 럭커를 가지? 뭐야? 뭐야? 뭐지? 저도 모르... 왜 럭커를... 그냥 루타라를 이기는데 아, 발키리였구나 발키리여가지고 럭커 하는구나 다 맞춤이니 pueda... 아, 다 맞춤이니 ... 만약에 지금 보기야 할지 아 이거 원래 그랑 안좋는거였는데 택킹치라 턴을 줬나보다 7시는 링 계속 해주면서 링 뽑아줘야돼 원래 링이랑 같이 갔으면 죽인거였네 너무 재밌었어 우리가 미리 한게 아니라 분리해서 로봇째면 안돼 탈을 가야하지 멸커하면 못 이길거같은데 발키리 두개밖에 없어서 멸커하면 질거같아 탈을 가야야 이길거같은데 어차피 7시도 탈이니까 한명이 스컬지하고 한명이 탈 뽑아서 이제 발키리 두개 다 개피거든 유리한데 누구 굴려? 탈을 가야돼 내가 볼 때 이길라메 탈을 가야돼 내가 볼 때 이길라메 탈을 가야돼 멸커하면 울릴거같은데 히드라우니는 울릴거같은데 탈을 가야돼 둘이 지금 우를 죽여 탈로 같이 그리고 스컬지만 찍고 랠리 바꿔서 쭉 가면 되잖아 우러를 해줘야해 지금 우러를 하자 내동겨 우러들만 앞으로 좀 있다가 우러를 끝내줘 보내줘 콩콩콩 콩콩콩콩 여보세요 나 2캐리 보내 나 오버좀 내려주고 스컬지 찍으나니까 아무것도 찍 있어 발키리가 둘 다 개피어서 원은 거의 맞춰야 하는 거예요 아 가난한 레버리티도 지켰고 이거 팔짱만 땡겨줘, 팔짱만 둘이 약간 삭가스 미탄 띄운다는 생각이 띵크가 하나밖에 없네 아, 겁나 아프네 야 내가 왜 이렇게 가느냐 프로브가 너무 많고 많네 이게 원래 지금 앞마당에 랠리로 한 분이 딱 보내야 이게 지금 프로브 왜 마당 걷혀냐면 본진 자원이 곧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텐견제 당하면 렉지는 못 먹으니까 본진 자원 아껴먹는 거에요 이거 봐도 프랜시 안마는 거에요 프랜시 안마가 전산이 많으면 도둑시 안마가 도둑시 야 텐검제 도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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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검제 도둑시 여기 테란이 이탈 상대하려면 발키리 찍고 골리아 찍고 돈이 안 돼 그래서 원래 이탈을 가야 빠편데 럴커으로 갑자기 가가지고 어제 럴커에도 마인 심고 탱크 쎈해주면 못 나가잖아 키드라이프 아 내가 그라베탱도 너무 안 뽑았다? 아우 아우 나 컴퓨터 렉 있어가지고 컴이 왔네 나 컴퓨터 럴커이 왔네 이렇게 이거 이탈이 대신 아예 해놔야겠네 지금 테란을 아까 못 털었으면 저희가 졌고 털어가지고 지금 괜찮아졌어요 못 털었으면 졌지 지금도 제가 터렛 다 깨고 스캔 깨놓은 이유가 다크로 테란 커맨드 지게하는 그 각을 아까 다크로 깨놔가지고 마일로 혼대편 탈만 다 잡았는데 죽었어 이거 드라로 가스 깨주로 딱 불러주시고 이제 넥 찍어도 되겠지 궁뎅이 되겠으니까 럽 럽 럽 럽 이미 이기고도 남았어야 되는데 어, 걱정이 우선, 이기고도 남았을 때 근데 이기고도 남은 거가 아니라 형님 혹시 보시는데 재미있으시면 좋아요, 구독, 업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랑 어디 가면 어디 커맨드 도망가 아 지금? 지금 없어 자리 오늘 말고 다음에는 나도 이제 총 하다 가야지 어어우 구독 좋아요, 구독, 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에이 네 네 네 네 네